다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이 명태균 게이트 결국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핵심이다 이거는 저도 알고 희동희님들도 알고 심지어 이건 보수 지지층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이준석 얘기를 하냐 아니 이준석을 빼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해서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백분토론 나와가지고 자기가 나름 여태까지 십수년간 쌓아온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게 뭐 실제로 합리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포장지를 열심히 씌우기 위해서 거기에 몰빵을 했었는데 그 마저도 지금 망한 상황이죠 여론보정 탈영까지 하면서 열심히 어그로를 끌었으나 지금 누구에게 당하나 저는 뭐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시점에 등판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잡겠다고 이렇게 등판할 거를 예측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수를 이준석 본인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고 김소연씨 본인도 이 시점에 본인이 이 이준석 킬러로 등장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거란 걸 생각을 못했겠죠 네 아무튼 갑자기 등판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씨는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도 페이스북에 글이 안 올라오고 있던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씨가 뭐 미국에 있고 뭐 해외 가서 출장 갔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막 팬코 와갖고 또 저한테 조롱을 하던데 조롱이 아니라 전 잔뜩 겁먹은 거로 보입니다 왜냐 해외에 있든 말든 이준석씨는 자기가 급하게 대응해야 된다 혹은 남을 조롱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등판을 해가지고 조롱을 하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씩 쪼개면서 빠져나가는 게 이준석씨 스킬인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하필 이 시점에 이준석씨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이거 대응을 못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맑았지도 않은 소리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김수연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죠 이제 오늘 밤에 명태균은 김종인의 책사이자 이준석의 비단주머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윤석열 부부 스토커였다 한마디로 요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씨 측과 이준석씨 측을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 모든 건 이준석 김종인 때문이다 요게 제일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의혹 규명을 위해서 김종인 이준석도 조사 방침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단독 보도가 오늘 조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한마디로 김종인하고 이준석이 조만간 조사를 받게 됐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명태균씨가 여러 선거공천에 개입하는데 요 둘이 얽혀있더라 이거는 그동안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명태균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쓰던 컴퓨터에 남아있는 카톡 대화 내역을 검찰에서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이 먼저 윤석열한테 연락을 했고 그 새벽에 그리고 나서 아침 10시에 명태균씨가 부랴부랴 윤석열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콜백 받아가지고 아 아니네 존력공천 되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어제까지 나왔던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 이준석씨와 명태균씨가 어땠냐 김건희, 윤상연, 함성득 이런 이름을 거론하면서 만약 공천이 무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렇게 논의하는 대화도 나눴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뭐뭐 전해졌다 이런 거 이제 어디서 던져주는 건지는 우리가 다들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검찰이 이준석의 역할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요런 식으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동시에 김종인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본다 왜냐면 김소연씨도 최근 얘기한 게 뭡니까 김종인이 명태균한테 맨날 연락해가지고 의견을 묻는 사이가 됐다 요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타임라인 순으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준석이 먼저 명태균한테 김영선 공천 얘기를 했고 경선 얘기를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연락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둘이 연락을 했을 때 아니 공천주라고 했더니 말 맞네 요렇게 얘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준석한테도 다시 또 명태균씨가 연락을 한 요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요 방금 보신 기사에 대해서 김소연씨가 또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내가 얘기하던 조사가 바로 이거다 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물론이고 이준석과 청년호소인 청년호소인이 아니라 청년 정치호소인 아닐까요 아니 청년이면 청년이지 뭐 뭐 아무튼 뭐 청년호소인 자기가 젊다고 얘기하는 그런 청년호소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김종인씨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쭉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열심히 또 중간중간 그 김건희씨에 대한 얘기도 하죠 이렇게 툭툭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맨 밑에 얘기가 굉장히 웃깁니다 최선을 다해 명태균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고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가감없이 답변드리겠다 근데 이제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지금 김소연씨는 이제 키워드가 입력이 돼있죠 마치 이 AI한테 키워드 입력하고 답변하라고 하면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내듯이 지금 이제 김소연이라는 이 하드웨어에는 이준석이라는 이 키워드가 자동 입력이 돼있어서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갑자기 아 그거 이준석 거쳐와야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길이 김건희로 통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이 김소연씨가 갑자기 등판을 해서 그 중간에 길을 하나 더 만들죠 아 잠깐 김건희로 오기 전에 일단 이준석을 거쳐와야 돼 그 이후에 이게 김건희로 연관이 되든 말든 대통령시로 가든 말든 아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지만 실시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주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준석 하나 잡겠다 야 그러면서 김종인 할배한테 용돈 받고 다니던 청년정치호소인들 한마디로 김종인 사단 원예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관계자들 요들을 타겟팅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김종인씨 그리고 이준석씨와 김종인씨 사이에 저렇게 좀 줄을 선 그런 청년들 혹은 뭐 정치인을 하려는 사람들 까지 지금 전선을 넓혔습니다 이제 시작 핵심은 이준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김종인씨와 이 두 사람을 이제 다시 영역이 넓어진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역을 넓혀갔다 스타에서도 이런 식으로 땅따먹게 해가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김종인씨를 함부로 비난하고 나불거리면 그리고 명태균인 변호인인 나에 대해서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면 나 바로 법적 조치하겠다 요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럼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인씨한테 용돈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청년정치호소인도 아니고 이준석씨나 뭐 요런 사단도 아니고 그럼 이제 저는 김종인씨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요 난리가 난 상황에 저렇게 갑자기 김종인 사단 이준석 사단을 얘기하면서 너네들 떠들지마 이게 진짜 안 믿기겠지만 팩트고요 지금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라온 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나랑 명태균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잖아 니네 그럼 내가 이준석 카톡 이거 이게 단 줄 알아? 나 더 깔 거야 언론인들한테 계속 설명할 거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명태균 이준석의 대화를 확보했다라는 게 이준석씨 입장에선 똥줄 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김종인 이준석도 그럼 피해자 아니냐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저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이준석 김종인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구육이 지금 비판의 핵심입니다 뻔히 어떤 인간인지 알았으면서 별의 순간이네 뭐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윤석열 뭐 국경 얘기하고 윤석열이 토론 잘했다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토론했을 때 박살이 났던 거 모두가 봤는데 이준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윤석열 토론 잘하더라 아 그리고 김건희는 대중적인 호감이 있어가지고 더 노출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다 요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떠들면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 가족을 내가 자신감 있게 털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입을 막 떠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에휴... 아무튼 김종인씨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나 봅시다 윤석열 2년 반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국민 어려움에 사과를 했어야 된다 김건희에 대해서 저렇게 변명을 하면 어떡하냐? 아니 뻔히 알았잖아요 명태균이란 존재도 뻔히 알았고 그게 얽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봤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띄우더니 이제 와가지고 겉으로 저런 얘기를 하면 아니 시민들을 뭐로 알길래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서 명태균씨를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선을 그으려고 하면 이게 그어지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장 김소연씨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김종인씨를 향해서 명태균을 본인이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20년 10월 첫 만남 뒤에 맨날 자문하지 않았냐? 서로 막 연락 주고 받으면서 자문도 구하고 해주고 막 이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였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얽혀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아 난 잘 모르고 저거 미친놈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언제까지 도대체 국민을 속이시겠습니까? 심지어 처음 알게 된 것도 21년 3월 5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년 10월 11월쯤이라고 얘기까지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대화를 나눴던 카톡 메시지도 검찰이 이미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태균씨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희궁의 아침 얘기하고 그 1521호죠 그 얘기를 계속하고 그때 처음 인사를 한 다음 날부터 김종인 위원장한테 아침 6시에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계속 연락했다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런 언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가 넘어가지 않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윤석열 김건이다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이런 사람이 지금 김종인씨가 또 윤석열을 겉으로 저렇게 거리두기 하려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그걸 믿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 많은 소식이 쏟아지니까 야 김종인도 이제 윤석열 버렸네 야 이 김종인이 그럼 다음은 또 누구를 킹메이커라고 불리는데 다음은 누구를 킹으로 삼을까? 이거를 또 주목하게 이걸 가지고 언론 미디어 활용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또 손절한다고 해서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진짜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준석씨도 강적들에 나갔을 때부터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 김종인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를 그냥 팔려고 과시한 거다 라고 할 때 이준석씨는 김종인, 이준석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 아! 명태균은 정확한 메신저다 윤해간이 자꾸 물타기하고 이상한 소리하는데 명태균이야말로 정확한 메신저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이준석씨 본인이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도 이상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거죠 결국에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 이 원팀이 꿈꿨던 건 뭐냐? 차기 대통령 이준석을 만드는 거다 근데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되니까 그 나이 채울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때까지 윤석열이 누가 봐도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맞고 그리고 나서 개헌을 해가지고 중임제가 되면 8년간 이준석 대통령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킹메이커가 돼가지고 내가 기가 막히게 또 지금 창원 산단이 뭡니까? 그러면 아주 모든 걸 다 해먹으려고 이런 걸 꿈꿨던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측을 실제로 김종인씨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준석 대선주자 가능하다고 27년부터 대선주자 된다 이런 얘기를 왜 저렇게 막 이렇게 바람을 피웠던 거겠습니까? 그래놓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연이틀 쓴소리한다 언론이 또 저런 식으로 자꾸 보도해준다는 게 전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김종인씨의 얘기를 저렇게 따옴표를 따가지고 보도할 때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태균씨와 김종인씨와의 관계가 드러난 마당에 김종인씨는 계속 모른다고 하는데 드러난 정황들만 보더라도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면 이런 얘기가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씨는 아직까지도 과장됐다 허풍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를 물어야죠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씨가 지금 나와가지고 유체이탈하듯이 언론에다가 아 저건 뭐 쓴소리 좀 해고 김건희 사과를 제대로 했어야지 이 얘기를 한 거 그대로 받아쓰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준석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준석씨가 최근에 김태열 소장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준석이란 사람의 존재는 뭐냐 명태균이 대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1년 8월 경북 안동 토크 콘서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준석의 주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진짜 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보수의 아이콘이다 뭐다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준석의 정치를 배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든 누구든 정말 그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울 게 배워야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그냥 무서우니까 뭔가 저렇게 하면 이대남들이 나도 좀 응원해줄까?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전 많이 보여서 그 방법은 잘못됐다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상대방이 본인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전 계속 했던 건데 아무튼 저 인기 절정 시절에 그때 이준석을 전화 한 통 하니까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 이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리 오라 그러니까 오라고 절로 가 그러니까 절로 가고 물어와 하니까 물어오고 뭐 그런 존재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준석이 돈 하나 안 들고 명태균이 당대표로 만들어줬으니까 물론 이제 이준석 씨 입장에선 이 서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이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수년간 종편 예능 이런 데 나오면서 막 싸운 게 있는데 이게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악착같이 부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그 토크 콘서트를 기획한 그 대표 그 추진한 그 대표도 저 김태열 소장하고 비슷한 증언을 한 겁니다 진짜 오라니까 오네 그러면서 실제로 명태균 씨가 아마 주위에다가 이 센세이션 이준석 당대표 이 센세이션은 우리가 1등 공신이다 이런 자랑을 또 열심히 떠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도 당대표를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도 부르니까 바로 쫄래쫄래 달려오더라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명태균의 말이 단순 허언 과시가 아니라 진짜구나 라고 정황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석영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의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쳐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근데 이준석 씨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22년 2월에 전화기를 바꿨대요 21년 통화 기록을 확인할 길이 없대요 근데 이것도 국민들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니 구글 드라이브로 다 날아간다며요 김건희 씨와 그 전화 녹음 얘기하면서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한테도 얘기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파다하게 퍼진 소문 아닙니까 이준석은 모든 내용을 다 전화하고 가지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통화 기록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본인 클릭 몇 번만 하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 가면 뻔히 볼 수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속이니까 정치판에서 더 이상 봐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반말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준석은 뭐냐 그냥 부름받고 쫓아오는 똥개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똥개의 최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인간이 지금 이게 경향신문에서 어제 나온 기사라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 시점에 나올 기사인가? 이게 제가 과한 건지 한번 보자고요 이준석 따옴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0점 이러면서 이준석의 따옴표를 전합니다 그러더니 시작이 이거예요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준석을 내쫓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었을 때부터 국힘의 위기가 시작됐다 한마디로 이준석의 중진계의 이면에는 윤심이 작용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준석이 이거 누가 봐도 피해자 서사를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촉출된 국힘 잔혹사의 당사자였던 이준석에게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평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인터뷰는 전화로 이뤄졌다고 해요 이준석씨가 또 요런 전화는 잘 받죠 명태균씨로 하면 바로 끊어버리고 윤석열 정부 평가면 아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꼴하지 아닙니까 지금? 이 자체가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이준석한테 지금 윤석열 정부 축출당한 피해자로서 윤석열 정부 어떻게 평가하냐 지금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이거를 물어야 됩니까? 그것도 경향신문에서 그래서 결국에 이준석 따옴표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내가 보수 진영을 젊게 바꾸는 도전에 성공을 했는데 나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국힘의 괴멸은 필연적이었던 거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서 공허한 붕뜬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야지 기자회견을 막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윤석열의 사과 여부를 두고 그런 기대 안 한다 죄송한데요 지금 이준석 본인은 그 썩은 개고기를 아직까지도 팔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사과 타령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이 우선이 돼야 된대요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버티고 나중에 망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 누워가지고 침을 이렇게까지 막 뱉어대는데 도대체 여기에다가 왜 마이크를 쥐어주는 건지 저 정말 모르겠고요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명태균과의 대화 관계 이것 때문에 결국엔 여기까지 이어지게 만든 나라를 아장내게 만든 주범 중에 한 명인 이준석한테 피해자 서사를 씌워준 다음에 윤석열 평가를 맡기게 하는 경향신문의 의도가 뭔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당당하게 22년 6월 지선 때 떠든 거 아닙니까 아니 22년 대선 지선 그래서 자기가 승리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광을 파는데 정작 이 중요한 국정농단과도 깊이 얽힐 수밖에 없는 명태균 게이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아 그거는 나 모른다 그거는 그 공간위원장 했던 윤석열하고 전진석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또 자기 광팔 때는 나는 피해자였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본질이 뭡니까 한마디로 윤핵관 파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게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김건희 여기가 이렇게 각각 나뉘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니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땐 윤석열이나 김건이나 윤핵관이나 한 몸통으로 생각을 하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갖고 저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요 아 이게 열받는 게 아니 매별쇼에서도 자세히 정리를 했지만 결국 뉴스토마토 박현강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한 거 아닙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애초에 당원 성향 지지 분석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게 이준석 당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것도 이미 빼박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인데 이거 이준석한테 왜 전달됐어 이 얘기를 묻는데 기자라면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이끌어내든가요 아니 무슨 윤석열 정부 평가가 웬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어준석아 거기서 나온 그 여성 목소리 이거는 다수가 들었을 때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데 혹시 저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 이런 걸 용감하게 물어보는 게 기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 개입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겉으로 왜 모른 척을 했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럼 갑자기 이런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졌냐 이준석 씨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기자들한테도 평소에 막 허세 부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뉴스토마토 박현강 기자한테도 욕을 던진 거죠 창원산단을 파봐라 지방선거 때 김건희 공천 개입한 거 맞다 기자로서 지금 정부 파면은 특히 창원산단에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야 그거 터뜨려 거기로 가라고 먹이를 막 던졌는데 다른 기자들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했고 뉴스토마토 박현강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여론조작 쪽으로 점점 오니까 이거 나도 걸리게 생겼네 그러니까 야 창원산단으로 가라고 창원산단으로 나한테 오지 말고 여론조작 오면 내가 죽는다니까 창원산단으로 겉으로 가서 기자들이 파헤쳐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터뜨리면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구세주 역할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산단에서 만약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김준일 씨와의 방송에 나가서 본인이 했던 얘기거든요 저도 그냥 제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실제로 보세요 한마디로 3단을 가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익을 취했으면 문제 되니까 이거 파봐라 그리고 나머지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논란들은 아니 실제로 취재를 해도 윤석열이나 그 주변 관계자들 확인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만의 증언만으로는 보도하는 거 의미 없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주변에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 명태균의 말과 명태균의 말을 들은 강혜경의 말이 합쳐지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니냐 팩트가 아니지 않냐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기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 그러네 이건 결국엔 명태균의 말과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강혜경의 말과 그 말을 또 대신 전한 이준석의 말로는 취재를 설령 하더라도 뭐 문제를 캐치하더라도 보도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창원산단을 팔 수 파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가 몰아갔던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거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떠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기자들한테 창원산단 쪽으로 슬슬 유도해가지고 자기는 무관하다 왜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까지도 탄핵 프레임 때문에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국힘 내에서 계속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도 윤석열 김건이론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차마 탄핵 버튼을 못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도 유승민 전 의원처럼 다시는 국힘 내에서 정치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준석 씨가 이제 그런 걸 쭉 봐왔고 자기 딴의 머리를 굴렸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 입으로 떠든 거 아니야 내가 시작한 거 아니고 기자들이 파가지고 창원산단 터졌는데 제가 어찌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빠져나가는 그런 말장난들을 미리 구상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난 몇 년간 이제 쭉 봐온 입장에서는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는 전 김소연 씨의 등장이라고 보는 거고 또 그 앞에는 뉴스토마토 박현강 기자의 보도였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김소연 씨가 갑자기 등판해서 성상납 얘기까지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성상납 사건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의논했다 그리고 뭐 이걸 김건희 씨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논의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윤리위 때 힘들어하면서 명태균 씨한테 도움을 구했다 이게 유튜브 새마을 방송에서 또 김소연 씨가 막 얘기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지금 팩트다 그러니까 성상납 확실한 증거가 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김소연 씨가 이거에 대해서 슬슬 갖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뭐 앞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하나 둘씩 깔 것 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계속 좀 지켜보고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좀 더 길게 이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명태균 이준석 대화 복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영선 씨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3대를 교체하고 뭐 한때 잠적을 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 김영선 씨가 저런 식으로 뭐 잠적을 한다 뭐 이런다고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단독 쏟아지는 게 뭡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녹취 이외의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파일명 대통령과의 녹음 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의 육성을 파일로 보관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두산 주식 6, 7만 원 간다 22년 6월 20일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와의 통화 내용이 또 JTBC에서도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박안수 씨가 얘기를 해줬다고 말하면서 22일하고 25일 사이에 윤석열이 온다더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강혜경 씨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두산이 오를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사 한마디로 이거는 뭐 이미 다른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 경호상 기밀 보안 유지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명태균한테 갔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죠 실제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식의 이익을 봤다 이거 당연히 범죄입니다 범죄 그리고 주가도 윤석열 방문 직후에 오르기도 하고 이 정황을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책임이고 심지어 명태균 씨가 몰랐다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녹취 내용까지 나왔죠 대통령 일정 공개되면 그거 법에 걸려 한마디로 법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 되는지도 본인도 알고 철저하게 강혜경 씨한테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 또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검찰도 진짜 골치 아플 겁니다 대충 털어주지 않니 명태균 씨가 떠들어났던 말들도 너무 많고 지금 막 계속 언론사에서 취재도 이어가고 있고 단독도 계속 터지고 있고 그리고 이 22일 이 일정이 바로 뭐였냐면 어제 전해드렸던 두산 애너빌리티 김건희, 명태균, 그 다음에 김영선 이 세 명이 김건희 씨랑 22년 6월에 두 번 만났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6월 13일에는 봉하말 그 대통령 전용 열차 탔다는 게 6월 13일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6월 22일 이 내용이 두산 애너빌리티 이 일정이랑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단독 보도도 어제 밤에 나왔는데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돈봉투를 준 사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명태균 씨 핸드폰에 있었다는 건데 한마디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5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돈봉투 사진을 명태균 씨 핸드폰에서 확보했다는 거고요 돈봉투, 돈봉투 하면서 막 실컷 떠들어댔던 한동훈 이런 사람들 김건희 씨 앞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교통비였다고 하죠 대체 어느 교통비가 500만 원 아니 좀 이런 이따위 인간들의 말을 우리가 계속 보고 막 학습해가지고 주위에 전달하고 이 자체가 참 현타가 올 지경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것도 자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미 막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진짜로 그러면서 자기한테 수고했다는 의미로 김건희 씨가 줬다 그래서 돈봉투를 고의 모셔두고 있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시점과 금액 어떤 명목인지 확인에 나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은 이미 팍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네이버 댓글조차 이제는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의 깜빵길 걷자 이런 얘기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한번 파봐라 김건희 씨의 그 고모 막 그 유튜버 관리한다는 소문도 이미 파다했었는데 지금 그들이 한동훈 공격 중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를 빡빡 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이 쫄버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특감 타령을 하다가 욕이라는 욕은 또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나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를 막 자극하고 또 자기 살 길을 또 저쪽으로 찾은 거예요 본인이 뭐 격차해서 얘기하고 강강량량 얘기했으면 그걸 가지고 본인의 철학과 가치와 비전을 막 뽐내면서 어떤 정책으로 승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그냥 기승전 이재명 대표 비난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냥 특감 타령하면서 엉뚱한 대로 자꾸 길을 틀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도 차단을 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는 불허하겠다 바로 물먹었고요 그래 이제 어설프게 또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같이 저렇게 몹쓸 그런 어구르를 끌다가 지금 이제 계속 1인 시위를 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힘 진종호 씨인데요 마찬가지로 1심 선고 생중계 실시하라 그러면서 1인 시위를 15일까지 계속하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법원에서 요 불허 소식이 나와서 이제 14일 15일까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제 막 재판부 비난하고 이러겠죠 뭐 그럴 텐데 아무튼 이 진종호 씨가 또 어떤 식으로 15일까지 과연 저기서 계속 하는지 이미 법원의 결과는 나왔는데 오늘도 계속 서 있는지 내일도 서는지 아 요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왕 서는 거 25일도 쓰고요 앞으로 그 대선 7일 때까지 계속 서 있으세요 그래서 저기 서가지고 전과 얘기하고 생중계 얘기하고 계속 거기 서 있으세요 그냥 아무튼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한동훈 대표 지금 살모사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어쨌든 법원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 생중계 탈영하는 거 망신 제대로 당했죠 망신 당했고 남은 거는 본인의 운명입니다 한동훈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장예찬 씨가 갑자기 최근에 다시 언론에 등판하기 시작했죠 한동안 좀 이렇게 사라져 있었는데 다시 등판을 해서 본격적으로 마이크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키워드는 한동훈 가족 드루킹입니다 한동훈 가족 드루킹 이제 막 국힘당에서 여태까지 어땠습니까 제가 막 이명박 심리전 국정원 공작 댓글부대 이런 얘기하면 응 드루킹 맨날 이거 떠들었는데 이제 저기서 응 드루킹하면 한동훈 가족 드루킹 요걸 이제 제가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장예찬 씨가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드루킹 얘기 나오면 그 앞에 한동훈 가족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나 누가 불편해하면 장예찬 씨한테 가서 문의하세요 이렇게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심지어 이게 가족도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이 이제 한동훈 온 가족 드루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상식적으로 한동훈 온 가족이 지금 막 윤석열 김건이를 막 욕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두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참고로 진은정 씨는 뭐 다들 아실 테고 진영구 최영옥 허수옥 뭐 이런 이름까지도 지금 막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자칭 극우 유튜버들이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신나게 퍼뜨리고 있는데 이런 타임라인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글의 타임라인이 너무 공교롭지 않냐 이게 본격적으로 쟁점화가 된 이후에 어떻게 저런 식으로 딱 마지막 타임라인이 저렇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진은정 씨 뭐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굳이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큰 틀에서 갖고 왔는데 한동훈 씨 요 사람들의 글을 추려가지고 어떤 수의 글들을 남겼는지까지 리스트업을 해서 막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문제 이제 장예찬 씨 혼자 떠들면 힘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김미애 같은 사람도 의연 단체방에다가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필요하다 요런 거 지금 확 던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특감 타령을 하고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집회 나오는 시민들 막 묶어가지고 싸잡아서 뭐 빨갛지도 않은 방탄 타령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본인 방탄 나서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진종호 씨도 지금 저기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비난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 국회 국힘 당사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마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마 그럴 엄두는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융계 정치인들도 너나 할 거 없이 한동훈 당원 게시판 드루킹 의혹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의혹 지금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달달하게 포인트들을 또 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죠 김민전 씨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삼김특검 타령하면서 김건희 씨를 또 위기에서 구출하는 그런 소호대 역할을 하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또 무슨 말을 했냐 윤석열 경제는 90점 이상이다 이야 해외에서는 슈퍼스타다 근데 이게 왜 그럼 국민들이 비판하고 지지율이 저 모양 저 꼬라지냐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 당연히 헛소리고요 여기에 지금 몇 천 개의 한 기사에 몇 천 개의 비판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 한마디로 이 모든 거는 홍보부족이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걸 믿으니까 야 그럼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탁현민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그래서 막 김건희 씨나 이런 사람들도 아 그래 야 홍보를 기가 막히게 하면 이러면 되는 건가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나 뭐 이런 포장하고 막 띄우고 중요한데 그건 이제 내실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내실을 갖췄을 때 그게 이제 포장이 빛나는 거지 그냥 속에 콩 하나 들어있는데 포장지만 이따만큼 싼다고 해서 그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쫄보라고 계속 욕을 먹는 이유가 이런 상황에 요 지경까지 왔으면 좀 결단을 해서 치고 나가든가요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정부의 대외관계 정상화 짜릿하다 이거나 김민전 씨나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하는 소리가 윤석열은 남은 2년 반 동안 늘 국민 편에 서겠다 죄송한데 그 남은 2년 반을 국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남은 2년 반 꼴도 보이시니까 오늘 방 빼 이 얘기거든요 이 간단하고 쉬운 얘기를 못 알아 듣는 건지 아니면 2년 반 동안 국민 편에 설 거면 지금 이 순간 바로 방 빼면 됩니다 아주 넉넉히 기간은 한 일주일 동안 줄 수 있으니까 방 빼면 돼요 근데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법 추심은 악질적 범죄자 왜 이 얘기를 했나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던데 한 어떤 여성분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또 격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참 단순합니다 자기 열받으면 다음날 방송에서 생방송 대화를 통하든 대통령실 언프를 하든 담화에서 하든 그냥 아주 사고회로 자체가 단순한 것 같아요 나 열받았으니까 나 이거 얘기했지 야 근데 국민들 왜 저런다냐 그 옆에 좌파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해서 그래요 홍보가 덜 돼서 그래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0월에 북한 도발 그 당일에도 골프를 또 쳤다는 단독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골프 논란 지금 터지지 않았습니까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최근에도 골프를 쳤다는 건데 지난 11월 9일은 CBS에서 취재 노컷뉴스에서 취재를 하니까 11일 일요일에 갑자기 뜬 거 없이 트럼프 타령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말고도 10월 12일 때도 쳤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쓰레기풍선 도발 감행했을 때 그때고 11월 2일은 윤석열 녹음이 터진 이틀 후 그때도 골프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그 터진 트럼프 관련한 것도 그냥 물타기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실제로 골프 연습도 아니었대요 그냥 실제 18호를 도는 게임이었다고 하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지금 골프 외교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이 본질은 개사가 사건과 판박인 개사가 골프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가십성 신문 몇 장에 불 안 붙는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최순실 때와는 다르다 아니 이거 뭐 가십성 신문 따위 몇 장으로 불이 붙겠어 요런 뉘앙스로 국민들 조롱했다가 국민들 결집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죠 실제로 박근혜 탄핵됩니다 김진태 당시 의원이 지금 요 김진태 씨도 사실 명태균 씨 요 때 잠깐 등판했다 지금 잠깐 사라졌는데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 요런 식으로 국민들 조롱했다가 저게 미쳤나 이러면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만든 지금 막 촛불에다가 기름을 막 불난데 기름을 막 끼얹었던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이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워딩도 똑같습니다 야 뭐 그 신문 몇 장 그 가십성 신문 야 이런 찌라시가지고 되겠어 박근혜 탄핵되랑 달라 라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이 정신 못 차리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걸 대응하겠답지고 정면 돌파가 아니라 강경 진압에 나서죠 그래서 지금 공안정국이 펼쳐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경찰청장이란 인간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번주 토요일 집회도 굉장히 중요한 집회인데 지금 시민들 겁먹으라고 너네 한번 나와봐 누구든 체포해줄게 그러면서 실제로 늘어난 예산이 알고 보니까 집회 시민들 탄압하고 그런데 이제 막 그 헬멧 진압봉 이런 옷들 이런 거에 돈이 쓰인 거 아니냐는 얘기가 최근에 한창민 대표의 사례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의 갈비뼈가 부러지든 말든 오히려 저 사람들의 인식은 뭡니까 야 이거 경찰의 물리력으로 넘어졌다는 거 확인돼?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아니 시민들이 뻔히 그걸 받고 영상 체증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모르는 사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발뺌하겠습니까 이미 저들은 신뢰 자체를 잃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는 16일 야 5당이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공동주최를 하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 김건이 끌어내리기에 초집중을 하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김건이는 물론이고 이 옆에서 아직까지도 태균수 태균기부대 선봉장에 나서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는 앞으로도 피해자 서사 써갈 겁니다 윤핵관한테 가장 당한 게 난데 내가 무슨 김건이 씨랑 한 편이고 윤석열 씨랑 한 편이냐 이런 식으로 떠들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핵관 파와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김건이 이 파가 명확히 달랐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얍삽한 이제 고관여층들은 알지만 이제 저관여층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그런 말장난들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치 생명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런 인간이 다음 대선 펼쳐지면 또 어떤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사람들이 속이고 개고기를 계속 팔겠습니까 단순히 국민들을 속인다 이 사람 나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이 뭡니까 국정농단이고 여론조작 문제고 선거 개인 문제고 심지어 이런 내막들을 알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얼굴 표정 싹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했다는 점 이거는 그냥 다른 정치인들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고 오늘 누구랑 같이 정치했다가 내일 갑자기 또 이게 결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비판을 하는 거고요 펜코 요즈들이 아무리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한들 저는 계속 이준석이라는 사람 그냥 그렇게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에서는 펜코 대통령 하시고요 오프라인에서는 태균기 부대 깃발 만들어서 저희 알리미단 깃발 있고 부스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자신 있으면 태균기 부대 딱 해가지고 깃발 하나 딱 만들고 그거 들고 서가지고 열심히 얘기하세요 여론 보정인데 이거 왜 그렇게 난리냐 성적표 조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게이트 타령이냐 얘기하시라고요 부스 차려가지고 그거 얼마나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남은 미래다 이 본인 책 이름이 이거였죠 거부할 수 없는 미래 펜코 대통령과 태균기 부대 선봉장에서 그나마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거부할 수 없는 미래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히동희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의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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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